오늘은 이 크롱이가 음료수 백화점을 열거랍니다 크롱 그나저나 음료수를 채워놔야 되는데 물건은 언제 오는거지 크롱? 크롱아 가게 아직 안열었지? 오늘 팔 음료수 배달았어 우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와줬냐 크롱? 콩순이는 정말로 짱짱맨이다 크롱 크롱이 장사는 이 콩순이가 책임지고 있잖아 히히 그럼 오늘도 화이팅 자 그럼 이제 음료수들을 진열장에 정리해 볼까요 음료수 정리를 다 했더니 아주 뿌듯하다 크롱 이제 손님만 오면 되겠다 크롱 쪼꼬미 자동차 친구들아 어서와라 크롱 크롱이가 파는 음료수 먹고 싶어서 이렇게 자동차로 변신해서 싱싱 달려왔어 맞아 맞아 얼마나 빨리 오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우리 그럼 원래 모습대로 다시 변신을 해볼까 먹을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음료수를 골라보자고 나는 요거 나는 이거 혜리는 이걸로 먹을 거라고 우리도 골랐어 크롱아 우리가 고른 거 계산해줘 알겠다 크롱 이 최신식 기계로 번개처럼 빠르게 계산해 주겠다 크롱 천만원입니다 천만원입니다 천오백원입니다 백원입니다 사백원입니다 5,6,9,8,0,6,3,4,1,0 다해서 3만원 나왔습니다 크롱 계산은 이 카드로 할게 감사합니다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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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말 시원하다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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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크롱이네 음료수가 짱짱 맛있어 응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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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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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y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음료수를 마시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라고 즐거워 친구들아 이제 집에 가야하니깐 다시 자동차로 변신을 해보자 야 뽀로로 친구들 변신 놀이는 언제나 신기하고정말 재밌다 크롱 크롱아, 오늘 맛있는 음료둥 quoi?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음료수를 마시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라고 친구들아 이제 집에 가야하니까 다시 자동차로 변신을 해보자 뽀로로 친구들 변신 놀이는 언제나 신기하고 정말 재밌다 크롱 크롱아 오늘 맛있는 음료수 줘서 정말 고마워 우린 내일 또 올게 크롱아 나왔어 소방관 콩순아 어서 와라 크롱 크롱아 나 지금 출동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좀 먹으려고 하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 아주 좋은 질문이다 크롱 우리 집에 5초만에 끓여지는 라면 기기가 있는데 이걸 먹으면 될 것 같다 크롱 와 너무 좋다 그럼 난 라면 먹을게 여기 매운 라면하고 짜장라면이 있는데 어떤 걸로 먹을 거냐 크롱 음 고민되네 음 그러면 난 매콤한 걸로 먹을게 완성 완성 우와 진짜 5초만에 라면이 다 익었네 대단하다 후루룩 쩝쩝쩝 후루룩 쩝쩝쩝 아 매운데 너무 맛있어 매울텐데 이것도 같이 먹어라 크롱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이번에는 크롱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답니다, 크롱 아, 배고파. 얼른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맛있는 거 많이 채워놨으니까 맘껏 골라봐라, 크롱 목마르니까 음료수부터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 나는 삼각김밥을 먹을 테야 소세지도 참을 수 없지 크롱아, 우리가 고른 거 계산해줘 천 원입니다 오, 천 원입니다 아, 천 원입니다 삼천오백원입니다 다 해서 사만 원이다, 크롱 계산은 이 카드로 할게 언제 드릴까요? 움녀녀녀념 움녀녀녀녀냐 크롱이네 편의점엔 맛있는 게 정말 많아 꼴깍꼴깍꼴깍 맞아 맞아 난 여기 매일매일 오고 싶다고 크롱아 잘 먹었어 우리 내일 또 올게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땐 언제든 이 크롱이를 찾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안녕 토마토 사과 딸기 당근 버섯 수박 멜론 가지 포도 옥수수 파인애플 고추 고추 감자 오렌지 옥수수